쏴봐 발사 코에 명중했어 오늘은 우리 다같이 고무줄총 고무줄총으로 얘를 맞출거에요 이 못생긴 못생긴 돼지 아빠가 그린 돼지 아빠가 그린 못생긴 돼지 그거 어떻게 끼는거야 이거 일단은 끝에 튀어나온거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뒤로 돌릴수도 있어요 응 고무줄 막 쏴서 그러지 바닥에 떨어져서 자 한번 더 껴봐 네 한번 더 까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돼?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는 여섯 개를 끼울거에요 여섯 개? 네 뒤로 재끼고 거기다 걸면 되는거지? 네 오케이 멋있게 쏴야지 멋있게 오케이 해봐 두 명 한입 형 아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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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